놀이로 신나게! 영어를 신나게! 텐텐 영어 베이비리그 친구들, 이것 봐봐! 짜자잔! 도양 블럭! 오늘은 이 도양 블럭으로 놀아볼거야! 이 블럭으로 뭘 만들어볼까나? 어? 아니 근데 이건 뭘 만들고 말고 할 곳이 없는데? 이건 딱 귤! 귤 모양이잖아! 그 다음에 만들어볼까?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아닌데? 맞아! 아까 보니 다른 친구들 둘이 블럭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기차도 엄청 잘 만들더라고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친구들도 엄청 궁금하지? 얼른! 얼른! 요리 따라와 봐봐봐! 도양 블럭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블럭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블럭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블럭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내가 성공하자든가? I can make a bus! I love buses! Beep beep! 프레임! I have three triangles and six circles! I can make a train! I love trains! Chew-choo! Chugga-chugga! Chugga-chugga! My bus is the best! No, my train is longer. My train is the best. I have four triangles. I can make a boat. I love boats. Whoosh, whoosh. I have four triangles and six squares. I can make a plane. I love planes. Zoom, zoom. Zoom, zoom. My boat is the best. No, my plane is bigger. My plane is the best. My plane is the best. No, my plane is the best. No, the school bus is the biggest. 버스, 기차, 담배, 로켓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만들어봐야겠다 먼저 버스 버스는 이렇게 생겼어 버스는 길쭉한 네모에 바퀴 두 개 완성 가장 어려운 두 개가 남았어 돛담배와 로켓 그럼 돛담배부터 만들어보자고 돛담배는 배의 몸체부터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세모리를 세 개 붙여주고 또 다른 세모로 돛을 달아주면 짜자잔 돛담배도 완성 어때 알록달록 정말 예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로켓이야 로켓은 길다랗게 네모를 이어주고 뾰족한 머리로 불을 만들어주고 날개도 있으면 좋겠지 자 이렇게 또 로켓까지 완성 어때 어때 규리가 만든 멋진 이동수단들 오 그래 오늘은 여러가지 이동수단에 대한 율동을 한번 해볼까 버스, 기차, 배 그리고 그래 일단 율동부터 보고 오자고 뾰족한 놈은 천사형으로 버스, 기차, 배 이 로켓까지 canvas 설정에서의 자체로 있습니다 이 로켓까지 정말 틀고 전설 수단에 대한 음동으로 알 restless, 배 지속적미 이 로켓까지 magnes을 위해 부른들 선수단에 대한 음동으로 날개 수단에 대한 음동으로 계속 질고 I love boats, I love boats,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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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planes, I love planes 친구들 어땠어? 버스, 기차, 배, 비행기 여러가지 이동수단을 표현한 일동이야 따라하면 정말정말 재밌겠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어떤 이동수단부터 표현해볼까? 그래 버스부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는 아저씨의 모습을 표현해줄거야 운전은 어떻게 할까? 오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빵빵빵빵 비켜주세요 빵빵빵빵빵빵 그리고 신난 내 마음과 함께 돌아 돌아 I love buses, I love buses 노래에 맞춰 율동해보면 삐삐삐삐 I love buses, I love buses 이 다음은 뭐였더라? 그래 맞아 기차 기차는 어떤 소리를 낼까? 아, 츄츄, 츄츄, 츄츄 이런 소리를 내지 그럼 기차는 한쪽 손을 들고 다른쪽 손도 들고 츄츄, 츄츄츄 나는 기차를 좋아한다고 들자 I love buses, I love buses 자자, 그럼 기차도 노래에 맞춰 율동해보자고 츄츄츄츄 I love buses, I love buses 그리고 다음은 배와 비행기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배워볼 거야 배는 물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과 함께 슉슉슉슉 이렇게 움직일 거야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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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나게 돌자 I love buses, I love buses 다음은 비행기 비행기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눈을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둘 자 I love buses, I love buses 두 가지를 한 번에 노래에 맞춰 율동해보면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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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buses, I love buses 쭉쭉쭉쭉쭉 I love buses, I love buses 규리와 함께 해본 여러가지 이동수단에 대한 율동 어땠어 친구들? 규리는 엄청 엄청 재밌었는데 친구들도 재밌었지? 그럼 규리와 함께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함께 해보자고 구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